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록에 초록에 우리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 여진은 남겨주면 가야 되는데 이제 내 얘기 한 것만 좀 집중해 줘봐 우리가 지금 동선동 이제 어쨌든 다 마쳤잖아 이거 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그냥 완전 잘 놀아야 될 것 같아 마지막 아웃트로 때 팬들이랑 다 소개하고 오늘 애들도 많이 좀 쳐주시고 재밌게 재밌게 한 번 한 번 더 나아줄게 한 번 더 나아줄게 한 번 더 나아줄게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까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힘을 당해서 마지막까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힘을 당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나아줄게 오늘 뛰어보죠 오늘 팬서 파이은 우리 찾아서 해요 우리 찾아서 해요 우리 찾아서 우리 찾아서 우리 찾아서 우리 찾아서 함께 어 그래 Q. 롤이의 앨범을 맞게 보냈어? 최근에 하던 대체 콘서트와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로리안 깁슨 감독이랑 같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쇼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는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y are just screaming yeah so then there could be a moment like and they'll gonna go screaming and then right before you bust out you'll come alive right? okay let me just check that cue and then we're gonna go from the top that seemed really smooth 빅뱅이 얼라이브 투어라는 투어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퍼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2012 빅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끝에 써도 될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한 번 볼게요 일주일 전부터 이제 라이브 에디션 스태프분들과 한국 스태프분들이 모두가 모여서 체계적인 비허설을 하면서 하나하나 첫 곡부터 끝곡까지 다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민한 시점이죠 영세가 왔어요 이게 다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이게 왔어요 하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헤어소 하하여 그들와나 소리를 다시 희려해 헤어소 하하여 내기 따라 just one step two step 그들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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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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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붙여라 목을 모여라 우리 공원을 라 맘을 열어라 맘을 열어라 머릴 비워라 불을 지펴라 꽉 이제 몰래. 이제 몰래. 공연장에서 리허설을 한 하루 이틀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여기 다른 경기장을 빌려서 따로 이렇게 세트를 그대로 지워놓고 한 일주일, 일주일 동안 굉장히 짜임새 있고 깔끔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아, 안녕! 자아, 안녕! 자아, 안녕! 자아, 안녕! 다음에 또 불러! 저 라이저를 부러움을 희합하게 네, 라이저를 부러움을 반응하게 안 personajes이ация 같 dese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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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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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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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